. 뭘 본 거야? 혹시 소문이 진짠가? 무슨 소문? 아, 왜? 신서정이라고. 1년 전에 자살한 선배 말이야. 저기 화단으로 떨어져서 죽음. 어? 아, 왜? 너 작년에 사고 났날. 아. 아주 학교가 뒤집어졌었다고. 넌 사고 때문에 기억 잘 안 나겠지만 그 누나 죽기 전에 막 즉석 만남을 한다는 둥 말들이 많았다 하더라고. 아마 이상한 사진도 한 번 돌았을걸? 에이, 설마. 참 안 됐네. 고작 성적 따위가 자살의 이유라니. 내는 그딴 걸로 절대 안 죽을란게. 성적 비관? 그럼 경찰들이 대충 때려 맞춘 거고. 경찰들이 휴대폰을 못 찾았거든. 왜겠어? 죽기 전에 감췄거나 없앤 거지. 그걸 왜 감추는데? 소문에. 엄세 언니랑 죽은 신서정. 이 두 사람도 사실 좀 뭐 그렇고 그런 사이다. 그러니까 막 둘이 막 키스도 하고. 야,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너. 야, 자가 와 여자를 만나고.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. 엄세 언니 여자... 아, 왜 흥분을 하고 지랄. 야, 근데 찬옥아. 뭐, 왜? 내가 틀릴 말은 나. 피자 아파. 떨어져 있다. 빨리 좀, 빨리 좀. 야! 저렇게 이쁜 애가 당체 남자친구를 안 사귀어. 말이 돼? 그래서 둘이 사랑했다. 빙고! 그랬는데 신서정이 남자친구를 사귀면서 둘은 짠! 아구! 최민아, 왜? 야, 킹스아. 너 변태냐? 뭘 그렇게 훔쳐봐. 나 너 본 거 아니야. 변태는 더우가 아니고. 쳐다보지 마라. 소름 돋으니까. 싸이코 변태 새끼지. 응, 잘 가! 야, 방금 봤지? 꼭 지혜인 훔쳐봤다고 화내는 거 같잖아. 쟤 둘도 수상해. 닌자! 닌자! 어, 닌자! 어? 야, 닌자 여기 있어? 어? 너 여기 있었어? 어. 여기 있었는데 왜. 우태태가 너 교무실로 오래. 뭐? 왜? 야, 혹시 나는? 나도 오래? 아니, 박찬옥만. 역시 레벨 빈진호. 아, 망했다. 고맙습니다. 네, 진짜! 네, 고맙습니다. 그럼 안녕하십니까. 네,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